사람 하나만 붙였으면 하는디요. 누구한테 말입니까? 광탁이 제끼죠 두하가? 하시는 끼니 놓치지 마세요. 여진이가 그렇게 해줘. 지금부터라도. 남자가 생겨버렸어요. 야 이 깡패 새끼야. 이러려고 나 피해서 이사까지 갔냐? 그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. 사귈 거예요, 나. 청소만 하지 말고 직접 시행해보는 게 어때요? 두하귀 어머니, 내 일 좀 도와주지 않는데요? 형 자 그만! 용광탁이하고 이 두하귀 범죄 증거만 우리한테 넘기면 돼. 형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하귀는 양쪽 아킬레스고.